자, 이제 탈락자들이 들어오겠습니다. 야, 이것도 왜 설레져? 아, 이게 뭐 누가 이렇게 거창하게 되는구나.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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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맞나? 정우성... 아니야? 야, 맞지? 엽선 봤어? 동환이 형이었으면 좋겠어요. 동환이 형? 동환이야? 어, 야 맞는 거 같아. 우성이, 우성이 형이? 우와아악! 아, 우와아악! 으악! 깜짝이야! 입구 있게 안 나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설레는데. 아, 효진.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나 효진보다 더 좋아요. 아, 진짜로? 아,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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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야? 왜? 아, 근데 뭐야? 아, 이거 뭐야? 우와! 아 저 불 Pole다! 아 저 불 Pole다! 아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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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지야 떴어, 송지야 떴어, 새거지, 누려. 야,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야, 휴지야! 야, 휴지야! 휴지야! 휴지 어디 있어? 휴지 어디 있어? 갖고 있어. 휴지 어디 있어? 어? 휴지 어디 있어? 야, 이거 잘생겼어. 어? 휴지 어디 있냐? 휴지 어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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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일 큰 사람 넘었어.